농협의 농산물 운송업무 계열사인 농협물류가 선박 구입으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농협물류가 156억 원을 주고 구입한 선박의 가격은 6년 만에 48억 원으로 급락했습니다. 이 선박은 같은 기간 32억 원의 운항 손실을 냈습니다. 농협물류는 해운업에 진출하고자 2010년 4월에 약 156억 원을 들여 2만 6천 톤급 선박 하나로 멜로디호를 구입했습니다. 1997년 중국에서 지어진 중고선인데요.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와 검증 없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배를 사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. 홍문표 의원은 당초부터 농협이 해운업까지 진출해 돈을 벌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며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고 앞으로도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